안녕하세요 예쁜남자입니다 오늘은 메뉴가 마카롱이랑 파리지 바게트에서 케이크 준비했어요 그래서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맛있어요 치킨이 많이 들어있어요 치킨의 때물맛 새우스 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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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콤하고 짱을 얇게 썰어주세요 고춧가루 마늘 매콤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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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무침 팽이버섯 게이크를 너무 먹고싶었어요 게이크를 너무 먹고싶었어요 시원한FS 정말 맛있어요 네네네네네위치 오징어 오징어 맵지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계란 고춧가루 매콤달콤달콤 고춧가루 마케론이 맛있는데 씹는거 너무 힘들어요 아삭아삭 아삭아삭 대파 매콤달콤해요 물이 좋아해요 이제 비빔밥을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소고기 소고기 잘 먹으러 가야해요 소고기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잊지 말아요 구독, 좋아요, 잊지 말아요